우선 이 배터리 먼저 바꿔줄게요 배터리를 다 이렇게 놓는 이유가 있어요 배터리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놓고 얘네들 잘 때 예제를 살짝 해제해주고요 왜 이거를 이 배터리에서 전보 배터리를 바꿔주냐고 하면 당연히 저장하고 있는 양이 얘는 4배거든요 얘는 10K줄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40K줄이잖아요 얘는 1 곱하기 2인데 2 곱하기 2면은 2배 차이가 아니고 4배 차이예요 그리고 이 장식 있죠 장식이 반경이 2타일 마이너스 10인데 반경이 3타일이네 괜찮아요 10K줄 보다 40K줄이 훨씬 더 이득이니까 바꿔주자 이렇게 바꿔주고